2023년 1월 7일 토요일 오늘 제법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쓰느라고 애먹었는데요 인근에 도창초등학교 교정을 찾았습니다 눈옷날의 학교 교정은 굉장히 운치가 있죠 부지런한 분들이 벌써 눈은 다 치웠는데요 나무마다 그 다음에 놀이시설마다 이렇게 소욱하게 쌓여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어릴 적의 추억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겨울의 고즈넉한 그리고 마음의 차분함과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도창초등학교 교정 아마 지난 12월 30일 날 2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 같은데요 제법 학교에는 역사가 있는 듯 합니다 예쁘게 전지한 나무 사이에 이렇게 눈이 덮여있고 제가 왔다고 나무 위에서 까치가 깍깍 찢어졌되네요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이제 눈을 쓸었는데 눈이 안쓰러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들리시나요? 꼬도독 소리 지안의 발자취 한번 볼까요? 교정이죠? 구령대 예 옛날에는 처음이 구령대 매 월요일마다 이렇게 전교 조회라고 했나요? 또 표창 받을 학생들 상 받을 학생들 또 교장선생님의 훈식 등등 구령대가 굉장히 높게만 보였는데요 지금 60대의 제 나이에서 구령대에서 운동장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녹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구령대가 탑바따따 처음에는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염려 말라 주님 말씀하죠 모든 걱정 근심 이제 내려놔요 세상 살다 보면 고난도 많겠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달려가요 나를 택하시고 내게 힘주신 줄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일은 염려 말라 주님 말씀하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함께 하죠 세상 돌아보면 미련도 많겠지만 나 말씀을 지하며 주께로 달려가요 세상 살다 보면 고난도 많겠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달려가요 세상 돌아보면 미련도 많겠지만 세상 돌아보면 미련도 많겠지만 나를 택하시고 내게 힘주신 줄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신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주신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주 신부분이 있으며 주신 말씀대로 살고 주신 말씀대로 살기가